로그인이 배드로그인 떠요. 살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 대사를 까먹었어요. 화학화학 때문에. 뭐지?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엘로티비에서 할 컨텐츠는 야생력자, 야생력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J루인이고요. 뒤에 있는 분들은 노예들이에요. 네, 그랬듯이. 제일 막내가 때리고 질리요. 로이님! 왜요? 배드로그인 떠요. 다시 들어와요. 잠시만요. 얘기하니 컴퓨터 부숴버리자. 우리보다 좋아. 아, 나보다 좋다고. 자기야. 지금 내가 닉돈보다 컴퓨터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니가 서버 열어. 근데 배드로 뜰 이유가 없잖아. 아, 서버. 서버 열고 싶어 나도. 근데 나도. 칸 나한테 배워. 06이라서 안 돼. 06 빼 그거. 모뎀으로 바꿔. 모뎀으로 바꿔. 네, 그러합니다. 그게 쉬운줄 아냐? 자, 자기소개 한번 시켜보자. 이분 잠수중이랍니다. 아... 뭐야. 시루입니다. 제발. 보전이 어서와. 하얀색이에요. 제발. 세이프. 아까 루이님을 뒤통수를 때린 라라라고 합니다. 웬디님 말 잘 들으려고 지금. 마이크 꺼놓고 있었어. 그거 컸을 때 다시 말해봐요. 어? 다시 말해봐요. 뭐라고요? 어, 롤하고 있다가 탈주하고 나왔어. 잘했어. 나이스. 아니 그냥 솔직히 AFK야. 초록색이 20분. 왜였어. 참된 방송이나 자식. 초록색이 했다고. 이제 20분. 왜요. 왜요? 왜요? 알았어요. 와, 폐광색인데? 팀원들한테 방송하고 올게라고 한 마리 던지고. 끝났어 누나? 자기소개? 자기소개? 가라는 데다 뭐. 고양이 닉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 세그레 뭔가 바뀐 것 같지만. 안녕하세요. 라임이의 초록색을 뺏은 여이안입니다. 너 왜 초록색이냐? 안녕. 아카치케이런. 라임이야. 썩었쥬. 라임이 왜 반말해요? 맞아. 헐. 우리 포기 안하네. 빨리 하라고. 나. 요즘 나쁜 남자가 대세라면서요? 아, 야. 나쁜. 나쁜 남자 요즘 대세 지났어. 알았어. 아니야. 난 아직도 나쁜 남자가 좋아. 요즘 츤데레가 유행이지. 야, 오다 주웠다. 아아. 개쩔구요. 뒤따라 오다 주웠어. 왜? 뒤에다 뒤돌아 보고 있어. 맞아. 루이들 못해봐. 나 외롭잖아. 근데 닉둘이가 사라졌어. 어, 닉둘이 어디갔어? 안녕하세요 닉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빨리 자기네들 가. 웨이. DJ가 사라졌어. 아니, 나한테서 양털까지 뺏어놓고 절절 안하네. 아, 그니까. 아, 뺏었잖아. 초록색. 라임이 거. 아니야, 이건 라임이가 내 자리로 간 거야. 아, pequ Sorts gab 경이 있나나? 자, 야생욕의 짠. 르르르르르을르르르르르르르... 로하 collapsed.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우. 네네네네네. 말씀하세요. BJ님. 말하려 ど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ãos. 나원. 정서불아리. 심한 사람. 졸립끗! 네 능력자에요 그냥 네네네네네 능력자고 야생에서 여기서 닉도니가 올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재밌는 노래 보이죠 여기서 킬 R유를 치면요 어? 아니야 하지마 킬 R유를 치면요 다 죽어요 예에에에엥 날 세개가 들어왔다 네, 삭따입니다 달 세개다 다 죽어요 저 펜따키 마무리 아니지 내가 남았지 마무리 아니야 라라 안 죽었어 야 누구누구 죽었냐? 그냥 R만 치면 다 죽어 루이 루이 R 치면 다 죽어 어 잠깐만 안돼 R은 안돼 R 치면 다 죽어 알만 치지마 제발 안 됐네? 딕들이 왔는데? 아 그거 두 글자 이상 쳐야지 나이스 아아 음 그거 두 글자 이상 쳐야지 죽 나이스 어떻게 집이다 댁에 주변에 있어 과자 부서진 성이 났거든 방금 뭐냐 방금 빠사삭 성이 났거든 자 얘들아 능력부터 붙자 자 리권이 위치 없이 자 합니다 그래 멤버 맨 어권 아 왜 멤버 맨 어권이? 기분 나쁘네 하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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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게 있어? 없지? 이제 잠깐만 어 됐다 어 어 어 어 어 이거 쓰레기 어 어 이거 가능해 으악 오 어 자 먼저 OP들 부터 다 뺄게요 OP 됐어 다 없어요 다 없어 너만 있어 라고 흐흐흐흐 다 빼 아 좋구요 자 그러면 이제 없는 거지? 어 오 좋아 좋아 뜨이네 해봐 답이 들어 다 예스 좀 해 줄래? 하나명 누구냐? 어가지고 싶어 짜증나 외디님 조용히 할게요 네 시거함핀 만들어요 외디님 에이 안들린다 우후 앤웅 스폰 설정? 아니 스폰 설정이 아니라 아이템 설정이 나냐? 어? 어 예 너도 하고 있었대 난 다 하고 있었어 이 새끼야 어 빠졌어 와 나무마 귀엽다 나무만 주면 되는거 아니? 어흥 그런가? 오오 오오 노 인첸트다 오케이 그럼 내가 TPO를 하지 자 얘들아 떨어지거라 동그래법칙인가요? 와 3 자 모더빠빠 아 이거 이거 그거지 초반보죠 초반보지 몇초녀? 이거 설정을 내가 왜 물어보죠? 내가 설정을 안해놔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 오 아참 제가요 제가 이 지형을 골랐긴 했는데 신기한걸 발견했어요 아마 여기였을걸요 아 그래 저기요 저기 저기 아니네 어디지 이쪽이였나? 이쪽이였는데 아프리카 쪽에서는 나뭇잎이 많아가지고 화질이 많이 깨질거 같아요 근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화질이 정말 좋게 나올겁니다 죄송해요 빠른신뢰고채기 저 어디지? 아니 니자식 서버장이라고 암살 암살 나무나 캘까? 어 저기다 일단 몇몇이 손으로 손으로 까만 넋놈 세금 세금 그래서 내가 찾고 있었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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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들어가는거였지 유적은? 여기가 이쁜가? 아 쓰방 이렇게 해야되나? 염용하시오 오씨 화살까지 남았네 저거 철개 제 능력은 타임입니다 타임이고 여기서도 화살이 남았네 바다다 하나씩만 챙겨가죠 이게 끝난줄 아는데 사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그건 다 사는데 잊고 가는건데 이거 상자가 어디서 나오더라 한번 부서야지 그래 여기야 이것도 되게 잘 만들었던데 옛날에 보니까 됐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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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풀리고 10분 뒤면 몇분이 올라오니 20분 걸려 총 20분 그니까 혹시 30분에 올라와야 돼 아 그래? 몬스터 좀 없애주면 안될까? 아 혹시 30분에 올라와야 된다고? 30분에 지상으로 올라오라고? 아 40분에 지상으로 올라와야 돼 아 근데 이거 몬스터 스폰 돼있는거 같은데 어 몬스터 스폰 돼있어 일부 돼있지 일부 해놨는데? 왜 아니 그냥 스킬레톤 소리가 들리길래 말해 혹시 능력 모르니까 사윤하라 오케이 어 그래도 철이 얻어서 이렇게 이렇게 아직 능력이 안 써지는구나 아 잠시만 나무가 필요없구나 내가 봐본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합대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막대기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조합대 어? 됐당 자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신나는 부금을 틀면서 아 망하지 않았어 녹화가 왜 망해 절대 녹화가 망해서 안되는거였죠 자 돌을 3개정도 켜주면서 바로바로 만들어주죠 나무는 많으니깐 그냥 아래로 내려가다보면 쏘자는것들이 나을거에요 저 이거 좀 심하게 안나오는데? 어이 석탄친구 어이 석탄친구 나와달라고 어이 석탄친구 여러분들 추정관절 걸찾기부터 남으시면 부탁드려요 석탄이 안나오네 이거 큰일이네 석탄이 안나오네 이거 큰일이네 석탄을 술물을 왜 두개씩 파 두개씩 파야 많은곳을 나올 수 있잖아요 안그래 아무리 숨어오도 말이지 다 하나씩 다 캐야지 그러니까 추천 한 번씩만 네 여기서 하나만 말하자면 제 능력은 타임 자신을 지한 모든 능력자의 이동속도를 5초 동안 차단합니다 단 지적종이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또 다 멈춥니다 라고 써있죠 그냥 도망갈때도 좋고 추억할때도 좋고 요즘에서 좀비 수련하는데 인생은 돌이야 돌 다 돌이라고 지금 좀 나오면 안되는게 나오는데 철이 나와 버리네 철이 나와 버리네 자 이걸 어떻게 캐리 해야될까 잘 위나 생각을 해봐 아 속탄도 잘 나오... 아니 철은 잘 나오네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순서대로 나오면 참 이쁠텐데 여기가 y 43 좀 더 내려가야죠 여기가 y 43 좀 더 내려가죠 오 철이다 철이다 철이 철이다 철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보죠. 조약돌 이름에서 화를 만든 다음에 제가 얻은 철의 절반씩 맞고 앞을 밝힐 횃불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제 몸을 지킬 칼도 하나씩 만들어주고요. 이것은 능력을 쓸 거죠? 저를 하나씩 얻어내면 주연탐사에나 씁니다. 막혀있고 아 빛을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야. 더 이상하면 제가 멍청이라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제 딱 멋있게 철곱게 하나 딱 이렇게 맞춰주고 바지 되려나? 바지까지 이렇게 딱 패션의 완성! 능력이 뭔가요? 제 능력은 그때 말했듯이 타인 능력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능력자의 이동을 5초동안 재사탑니다. 단, 직접적인 유능만 불가능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도 다 멈춥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도 다 멈춥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도 다 멈춥니다. 설명충극형, 오케잉. 좀 더 모아서 갓발을 맞추자. 조금 더 모아서 갓발을 맞추자. плюс이 representing 키타임이 너무 짧다. 40분까지잖아. 40분 까지잖아. 왜? 8분 나왔어. 할 수 있을까? 아니. 40분 까지야? 그럼 55분 까지 늘리자. 내가 55분 까지. 너 OP지? 응. 서버 말 쳐. 너 이 시키는 계속 OP를 가져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 어디 가 닉또? 너무 높여놓은거야. 어 다시 왔구나. 그래가지고. 어? 저기 마이크가 저기 멀리까지 갔다왔어. 마이크 막 움직이냐? 어? 마이크 이상해? 물론 마이크에 다리가 달려나봐. 아 왜 마이크 왜 그러지 이거? 병신들는데? 아무튼 템은 다 오더슈. 나? 됐어? 아 됐어. 모르겠다 우선. 템? 아직 멀었어. 그리유? 어. 너 능력이 뭐니? 나? 응. 막 CP9 같은거 그런거 아니지? 어. 상대의 이름을 물어보기 위해 자신의 이름부터 아는게. 나는 메딕이요. 메딕이요? 혼자서 절대 쓸데없는. 메딕이요. 절대 무적인 캐릭터요. 빨리 끝내면 되요. 예? 빨리 끝내면 되요. 내가 더 쎄거 같아. 내 이 아름다운 다이아 칼루. 다이아 얻지도 못했으. 너도 못 얻었잖아유. 테이블 줄까? 어? 인시테이블. 우리 무적일때 많이 애들 주면. 어떻게 인식 테이블 줘마러. 애들한테? 두지마 그냥 하자. 에? 인체도 못하는거다? 아 오케이 인체도 없이요 할 수 있는데? 어 나 다이았다 딱 멋있게 실력으로만 다야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히 이히 다야? 응 아님 철로도 충분히 능력이 커버해서 이길 수도 있음 응 막 헐크 막 조로 막 맞아 조로는 세지 조로는 개폭 딜이야 걔는 못 이긴다 보면 되고 걔는 못 이긴다 보면 되고 아니 내 능력이 캐리할 수도 있음 뭐 뭔데 말해줘야 되는거 아니? 아우씨 깜짝이야 내 능력? 응 어 어 어 어 어 어 생각을 하고 말해 어 어이없니고 어 어 말을 해달라 기다려봐 다야 좀 찾고 다야는 못 사도 철은 찾아야 되지 않겠소? 그려 그려 철은 많이 찾았소? 철은 꽤 찾았슈 어 왜 거기 정사가 잘된다고 아카아카 아카샤 아카 아카샤 출입 잘 먹기 아어 좋아 한번 구워보자 자 이거 만들자 어 어 존댐 잠시만 가야 될거야 안녕 뭐 뭐 내꺼랑 아무것도 없구만 뭘 다 빼갔으니까 가 어 빨리 줘 뭘 줘 내껀데 빨리 줘 뭘 줘 내껀데 나 아몬드가 죽은거 일곱개 찾았어 빨리 줘 지금 아몬드 씨를 가장 놀고 있는거니 지금 와 잔인해 죽겠네 빨리 줘 나도 이거 입을 줄 알고 난 모자도 있어 빨리 줘 아마도 나 도망갈거야 나랑 안 놀거야 나 따라갈거야 따라와봐 갈거야 갈거야 어디갔어 갈거야 오지마 난 형을 따라갈거야 형 오지말라고 너무 깊어 여긴 55분 엄청 기네 오지마 형 형 형은 나를 버릴 수 없어 아 그냥 같이 살래 형 어허허 나 프로포즈 프로포즈 받은건 처음인데 아 빨리 형 같이 자원을 캐든가 아니면은 뭐 같이 사람 보소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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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굳게 있어 임마 아 형 나 버리지마 오지마 나 버리지마 나 철좀 굽자 어 철이네 아 철 구워 방해 안해 방해 안해 어 주위에 뭐가 터졌지만 또 있네 아 나 방해 안할거야 형 자꾸 터지지만 방해 안해 난 형과 같이 살아남을거고 오케이 우리 여기다 집을 짓자 그래 그러면서 나 가두는거 아니겠지 헤헷 아 흑여소만 있었어도 헤헷 자 이구 봉인 자 루인 우리는 함께야 야들이세요 절대 도망칠 수 없다고 보이 됐어 니 화루를 반대쪽에 설치해 난 이쪽에 설치할게 나 구울거 없는데? 이 남은 철 두개 구워야지 Can you be my heartbeat? 자 이거 먹어 내가 형을 위해서 가져왔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많이 먹어 쓰레기가 된 기분이오 하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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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능력이 뭐니 나 SS등급 쓰레기 뭔 개스.. 뭔 쓰레기야 내가 SS등급인데 어 여기다 어 시발까지 쫘아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지금 빌어봐 괜찮다 나무 졸라봐나 아냐 어디다 쓸까 고민중이였는데 하하핰 설치해줄게 형 이거 우리 풀릴때까지 같이 있을까? 아니야 어 누구하나 뒤지게 주먹 누구하나 뒤진다니 그런 저것적인 표현 안하는거야 누구하나가 사라질때까지 그래 형 사라져 기다려봐 형 어 야 철기를 빡 누르면은 빡 스킬이 쏘져 음 빡 스킬이 쏘져? 어 빡 스킬이 쏘져 막 저렇게 쏘지는데 하하핰 어 그래? 아 스팟 스크린에 침 튀겼어 키드 라임이 선물 선물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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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트렌드 형 응 응 아 내가 어 언제까지 형을 붙잡을 수도 없고 가자 응 갈게 아키 어 형 수고해 오케이 잘가 자원만 입고하고 아 이거 먹어 뭔데 꿈이야 하핰 끝까지 쓰레기 주네 어 에너랄드다 알았어 빠빠 킥 킥 자 용압을 켭니다 이제 물을 키면 되는데 물이 어딨냐 으악 에그 이즈 후니 무kea ー 에라이 뷔게들 이렇게 올라가자 헉 어디있지? 에라이브에게도 그냥 이리 올라가자 이런 이런 방풀 시방 방풀 용화 사용하지 말래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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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파 안 있습니다 어떻게 하러 폼 싸우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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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다 왔게 안됐어 올라가야 돼 어.. 바뀌다 근데 별로 안 움직였구나 아.. 여기다 버리고 이거 이정도면 되겠지? 아.. 오케이 시간까지 왜 시간 남았지? 43분이니까 솔직히.. 킬 다.. 50분 하죠 졸락이네요 여보세여 안녕하세여 네 저 망했네요 왜요? 시로는 템이 없어요 죽었을 리는 없고 죽을 리는 없고요 템을 안 캤어요 지금까지? 캤는데 철밖에 안보이더라구요 헤헤헥 다이아가 뭐예요? 다이아 캐고싶다 다이아 없어요 여기 아 그래? 어.. 이미 다이아 없어 하.. 철밖에 없어? 어.. 철밖에 없다 지금 번호가 많지는 않은데 내가 쓸 정도는 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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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유적은 입구를 막아다 써 시로는.. 딴 딴 오늘도.. 딴 딴 열심히.. 일을.. 하네 딴딴 아.. 하나 부족해 시로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김치 싸다구 김치 들고 싸우게? 저는 김치 싸다고만 때릴게요 안쓰러 라임짱이다 라임짱 지하이냐? 50분까지 어 오늘도 딴딴 열심히 왕 옷 입었어요 드디어 드디어 한 세트를 입었어요 왕 냄두 치면 되지 않는 냄두 치면 딴 애감 저멀리감 저멀리 하아 소고데스카 걸어 올라가세요 노력한 자 다 먹지도 말랬나 난 철 하나면 충분해 찰 물 마셔야죠 찰 물 먹는 소리가 되게 생생한 거야 그치 하늘을 보자 마이크가 마이크가 새소리나 새소리? 아 이거 병으로 마셨어 음 좀비 힐아 인스테 잉 도 6 철 필요없어 철 많이 필요없어 난 싹남자니까 싸우다 죽어야지 너 인센트 없지 그러면 난 인센트 없지 아 언제 올라가냐? 노짐이구만 미치다 미치다 뭐지? 뭐지 모르겠다 dating 뮤직비디오 러닝뱀 으쒸 겁나버리네 땀을 벌벌 흘리면서 내일 매일을 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어떤지, 더 열심히 일하네 보기에는 더 열심히 일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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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저는... 살고 말 거예요. 조금만 더... 조아, 너 힘내면 돼. 제발! 하... 어떻게 올라가지?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대와 물을... 알기 때문에... 숨겨왔던... 나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좋은 동체시력을 가지고 태어난 루니는... 숲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애들이 어디 있을까? 애들이 어디 있을까? 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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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가서 애들을 찾아... 다가... 애들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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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어... 그래... 그래... 슈... 아휴... 진짜... 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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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말썽인것 같네... 애들은 어디 있을까? 우리 애들 보고 싶다... 저번에도 이런거 같은데... 애들이 안보여요... 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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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디로 가야 하오 우디로 가야 하오 우디로 아 아 에잇 모르겠다 능력 누군가 피해를 보겠지 자 37총 자 어디야 어디냐고 뭐지 정비를 빠져나가자 아 겁나 슬퍼지네 오호 요호호 어딨을까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오호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어이씨 검사책이 힘들어 애들 어디있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추천 버튼과 지글자께 버튼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어 어 저 내가 뭔지 탐 나 지금 10분 동안 너희 찾아다녔서 여기 삐빙 돌고 있었거든 아 루인 우리는 아카치키 멤버야 어 옷이 안보이는데 아카치키 멤버가 될래? 옷이 안보이는데 조용히 아카치키 아니라 그냥 검은색 옷인데 그냥 물감은 걸어버린다 지금 그 쿨타임인거 알아 형 한명의 능력이 남아있어 맞아 자 내 능력은 돌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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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돌쇠야 예 마님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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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시키자 그래 파기시켜 가둘까 가둬 그냥 야 좀 파야돼 이거 아래로 도망치는데 아래로 도망치는구나 야 내가 선물해주겠어 야 까꿍라임 스푼 어 어 어 미안해 라임아 그만하자 아 게임 저런 형 왜 나 죽일 때를 안써 형 쟤 뭐야 어 CP9 반개 끼는 줄 알았네 형 응 우리의 팀이 되지 않을래? 맞아 우리의 팀이 되지 않을래? 나도 수둔 수 있어 수둔 아니 가만히 있어 물 대포 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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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응 우리는 이 둘이서 닉돈 형을 사냥했어 아 EDL로 싸운거야? 어 난 또 닉돈 형 그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는데 했는데 나머지 애들 누구누구 있는거냐? 랑캠 랑캠하고 라라하고 여이안하고 다이올루나 많이 남았어 은근히 그래 그니까 여기서 추천 버튼 한 번씩만 추천 추천 야 잠깐만 주더세지 응 맞아 다이아 없때매 다이아 없때매 다이아 없때매 다이아 없때매 봤어 얘가 있고있는건 뭐야 그럼 내가 없다고 빠가드라 아니 아니 이 맵에 다이아 없다메 내가 처음입고 없다고 어 쪼있다 야 야 라라 라라 어 라라라라라라라라 아니 얘네들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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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았어 갖았어 어 유리쪽으로 갇혔는데 자연스럽게 팀이 되는거야 아니야 나는 갑바가 필요해 오 야 너무 쎄 직원 개쎈데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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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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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고 봤어 형 뭐가 형 나 봤어 아니 아니 배신을 할려고해 아니야 나 라라 때렸어 싫어 때리더라 라라 때렸어 아니 저걸 안되겠어 형 저 죽일까 그냥 저 형이 갑바 갑바채갔어 죽이자 갑바채갔네 아 된장 타임이라니 야 우리 죽을수도 있어 어 아 도망치죠 아 도망치기 놔두자 아니 2대1인데 다음에 만나면 죽이지 뭐 형 형 통수 조심해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다음에 조심해 어 우리가 보내준다 안녕히 계세요 이번만 보내줄게 저 통화방에서 잘라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내 능력한테 이렇게 고마적 오랜만인거 같아 나 알겠습니다 네 아무 맙식 하아 라이미가 저 내 걸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내내 네네네네네 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라이미가 어떻게 한거야? 뺏겼어요 뭘? 그..그거요 아아아아! 진짜 저거 미안해요 호박해려다가 제가 호박해려다가 손에 그걸 들고 있었네 철개 들고 있었어? 야삐 근데 호박은 왜? 그냥 보이길래 아씨 뭐야 밤이네 뭐하세요? 뭐하세요? 저요? 저 10분 동안 애들 찾고 도망이다가 찾았는데 그 애들이 팀이어서 도망치다가 라라가 죽었길래 라라가 죽은 팀에서 다이아 아빠 하나 훔치고 왔어요 다이아 아빠 훔쳤어요? 다이아는 캐셨나? 아니요 다이아는 못 캐어요? 저 이 맵에 다이아 없는 줄 알았어요 아아 그렇구나 안쓰럽다 아아 진짜 루이님 나뭇잎 루이님 나뭇잎 나뭇잎 님 도망갈땐 참 좋겠다 그 이걸로 도망갔잖아 흐흐흫 좀비가 많네 어디야? 내가 아침 해줄게 나 살려줘 쟤들이 나 죽일라고 해 한 명은 CP9이건 CP9이건 한 명은 포세이돈이야 한 명은 CP9이건 한 명은 CP9 능력이 죽으면 같이 죽이는건가? 아니 그거 오른쪽 클릭하면 그 방향으로 빠르게 날아갈 수 있고 왼쪽 클릭하면 직원이라고 철개로 때리면 그거 그 그 일정 데미지를 줘 아아 미안 이해 못했어 뭐라고? 그니까 오른쪽은 부스터 왼쪽은 칼이라는 능력이야 칼! 칼! 왜요? 음 어? 그건 나중에 싸울때 알게 될거야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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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키오빠 하늘에 성짓는당 칼! 칼! 부스러가자 칼! 응? 칼! 뒤라가 칼! 칼! 옆에 아카츠키 한 명 올라가는데? 칼! 다이아 다이아 모자에 다이아 신발 칼! 아카츠키 어? 저게 그 송인가? 칼! 칼! usto기 님들 왜? 싹고 올라가긴 대우야? 칼! 저기도 타임 걸면 정말 슬프겠군요 칼! 저기서 한 대만 툭! 치면 떨어지는데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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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 죽든 말든 상관 없으니까 뭐 내 목숨 따위 하찮다 나 땜으로 죽었네 자꾸 자연사네 호세이돈 호세이돈이면 라임이겠네? 라임인가? 어 라임이 라임이구나 다 없애버렸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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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을까? 뭐하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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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미안해! 미안해! 아! 죽었네? 나도 이제 슬슬 죽어볼까? 비젤도 죽었겠다 수박 자 산 사람 손 손 누구누구 살아남았냐? 다율언니도 살아남았을걸? 죽었다고 알림만 떴어 노필 자 오 그리고 good 욱 Ver hin await 하나도 빠 podium 시즌 막 빠진데 뭐 요희완 이겼어 저기있다 저기요 님들 왜 둘이서 덤비세요? 안녕 그다 가다 그니까 팀 없다고 들었는데 팀이 뭐 없다 누가 있어? 형 근데 이제 그만 쏴야될 것 같아 형 야 헐크야 요희완 헐크야 헐크라고? 어 겁나 아파 아니야 저기 배드락까지는 괜찮겠지 많이 아프네 많이 아프네 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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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막혀 이아나 숨막혀 이아나 피가 얼마나 되는거야? 과연 이아나는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근데 님 유리가 안 부서져요 그거 제 포세이돈의 수둔이에요 유리가 아예 안 부서지게 해 놓으면 어떡해 어? 쟤네들 템 네거야 이제 그래? 응 응 응 먹어 자 그럼 우리 시르 따로 가자 고마워 저기에 신 모자도 있는데 저거 가져와 흐흫흐흐 욕심 욕심 좀 내볼까? 아아 여기서 한 번 해보이네 자 저 누나 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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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지아있는데? 어? 지하인가? 지하있는데 이 누나? 왜 지하야? 언니가 지하라고? 아..아..숨 막혀. 흑야. 저걸 빨리 발견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씨 짜증나. 네. 왜 님 지하에 있어요? 예? 님 왜 지하에 있어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수리거리가 갔다오느라. 누가 죽일까봐 지하에 있었어요. 그럼 제가 TP해줄테니까 싸워요. 기다려 봐요. 잠시만 기다려 봐요. 나 탭 좀 버리자. 나 챙겼어요. 오케이. 뭐라고? 나 잠시만 나 템 좀 버리자. 자 누나 가만히 있어. 튕겼네. 튕겼다고 했잖아. 아니 얘네들 뭔데? 소까지 도축해놨어. 둘이서. 이 형은 뭐하고 있는거? 귀찮아 죽겠네. 형. 어? 싸우겠다는거 아니면 놀겠다는거. 싸우고 오려면 왜 성벽이 필요해? 아니 얘네들 꽃까지 캐 놨어. 도대체 얼마나 열정적으로 싸웠으면 꽃이 있어. 가야겠다. 어? 잠깐만. 아 덕분에 철개가 64개가 됐네. 좋아. 풀타임이. 여기 어디야? 오 멋있어. 어? 나 배고픔단다. 짐은 배가 고프노라. 고로 상어를 사냥하겠다. 뭐것도 전화가 와. 이 형 집 짓는것도 참 보기 좋네. 블루님 카스 봤어요 감사해요. 이쁘다. 아 형 그만치고 내려가서 싸워봐 그냥. 무서워. 사내가 어? 고소공포 찍어와. 아 지가 올라와 놓고도. 어 그러네. 어. 야 여기서 한번에 훅 가면 템도 훅 가는거 아니야. 아 물낙법만 잘하면 돼요. 해봐. 그래? 이제는 도박이야. 할 수 있어요. 전화 안됐어. 이제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자 말했다. 정태재마자. 여이안이 올라오는지. 아까 얘네. 아니 다윗이랑 어이안이랑 같이 올라오는 거. 이해만요? 그래서 저분 떨어져서 낙댐 받았죠. 아니 낙댐 존나 아파 진짜. 물낙법만 잘하면 돼요. 난 물낙법을 이미 익혀가지고. 좋겠네. 아 진짜 도둑이나 야생이나 너무 헷갈려. 아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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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싸우라고. 아니야 엄마랑은 이미 동맹이야. 동맹이라니. 죽어도 저분이 죽어. 2대1이잖아 그러면. 3인인데? 아니야 저 누나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화이팅 형. 인어 언니도 근데. 그 그거 없어. 자신감이 없어서 아마 못할 거. 화이팅 형. 화이팅 할 수 있어. 올라오고 있거든. 뭐라고? 어? 열심히 올라간다. 화이팅. 어디서 올라오고 있는 거야? 안 보이잖아잉. 안 보이잖아잉? 까칭. 아. 근데 얘는 유리는 어느 선한 거야? 아 유리가 포세이돈 포세이돈 포세이돈. 포세이돈. 라임이 포세이돈이어가지고. 둘이. 시롤랑 둘이서. 쑤반. 나 가어놓고 어항안에서 싸웠어. 나. 가둬놓고 어항 안에서 싸웠어 난 이겼어 나 근데 나 홀크라서 이겼어 라임이 막 유리 뚫고 들어왔는데 뭘 자꾸 싹 올라간거야 아 멍청아 아 저분 또 저기서 한 대 툭 치면 떨어지는데 저렇다 저렇다 지가 알아서 떨어지면 웃긴건데 오 순간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저분을 어떡해 형 어? 야 그만 움직여 어? 그만 움직여 더 움직여 루인이 때릴거 같은데? 그만 움직여 형 그냥 아 정말 귀찮아 죽겠네 이게 뭐야 맵이 다 보이잖아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 형 저기 끝에 가있어요 왜 왜 루인 아니야 할 수 있어 형 루인 어 나 곡괭이 하나만 줬는데 에이 고생이라니 나 언제든 집 갔다올 수 있어 나 훔치고 백치면 갔다와 어 그거 반칙인데요 알아 여기요 곡괭이요 나무 곡괭이 어 깜짝이야 떨어뜨린 줄 알고 깜짝이야 네 여러분들 추첨과 즐겨찾기 구독하기 버튼 한 번 부탁드려요 음 와 저거 민트블루님이 선물해주신 저 그림 방송국 프로필 하나 해야지 아 이분 최소 뭐하.. 뭐하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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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뭐야 가 고맙다 아 나 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죽었어 그거 중간에 그거있어 누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 헐크 쓰기도 전에 죽어버렸네 누나 손이 왜이렇게 짧아 하져 인노언니 땅 하나 파고 때려 어차피 떨어트려도 저 오빠가 죽어 오우 멍청 내려가 니가 멍청하 내려가라고 너도 할 수 있어 야 나 자꾸 전화와 아 너 전화와 아 아쉽다 헐크 썼으면 되는데 좀 덜 아팠을텐데 헐크 능력이 뭐야 헐크 잠깐 동안 무적되는거 좋아 전투 준비 내려가 자 이거 누가 봐도 누가 이기지 않은 게임이니까 랑키오 오빠랑 다시 싸우고 싶은데 어 얘 어딨어요? 어 떨어졌어 아 개발 아싸 떨어져서 죽은거야? 야 용암 누구냐 이거 용암 어디 용암빠랑이 뭐야 이거 수술자 맞춘다 그래서 안썼거든 나도거든 아 떨어졌어 아 개타 자 저 5피 한번만 주시면 안돼요 랑키오 오빠랑 다시 싸우고 싶은데 안돼요 안돼 아니야 이 랑키오빠 이긴걸로 치고 한번만 더 싸워 자 마지막 이야기 좀 해봐 어? 어 힌보다는 전략이지 전략은 무슨 존나 회피만 개쩔게 해놓고 꼼수지 꼼수 꼼수지 저 안들어가지거든요 오 야 이거 맞추픽주 아니야 솔직히 자 끝 자 우승자 오랑키형 야 이거 개우시잖아 솔직히 나 좀 들어가게 해줘 마지막으로 추천과 즐겨줄게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야 오랑키 안녕히 계세요 야 이 새끼야 너 일로와봐 안녕히 계세요 전략 치고 하기에 위에서 때려가지고 떨궈냐 묻지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